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 프로 3 12.9인치 애플펜슬 2가 붙어있는 패키지로 풀박스 패키지를 나름 저렴하게 산 것 같습니다. 화면에 있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로 하면 어디 떨어뜨린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실금이 가 있습니다. 아마 커버 글래스 쪽에만 금이 간 것 같아요. 보이지도 않습니다. 잘 사용시에는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 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. 올라오자마자 제가 1번으로 메세지를 남겨 가지고 다행스럽게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12.9인치 그리고 512기가 용량도 넉넉한 것 같아요. 12.9인치 아이패드 3 애플펜슬 2 까지 해 가지고요 저렴하게 샀습니다. 여기다 이제 뭐 필름만 한장 붙여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재미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 요 패키지 얼마 줬을까요? 웬 그 어여쁜 아가씨가 20대로 보이는 아가씨가 차를 타고 직접 배달을 해주고 초기화까지 해주어 갔는데요. 현금으로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. 만원짜리로 돈을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거금 저한테는 나름 거금 70만원 세 번을 셌습니다. 세 번을 행여 틀릴까봐 돈을 받아들은 아가씨도 아가씨처럼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본다며 10장씩 10장씩 7번을 차근차근 세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게 물건을 넘기고 갔습니다. 뭐 이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 아닌가요? 물론 이제 여기 실금이 가 있긴 한데 예 뭐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. 사용하는데 별 제장도 없고 필름 한장 붙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자 그래서 아무튼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러나 애플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제대로 없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 3 12.9인치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